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람은 미안함을 압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 중 상대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안함, 죄송함, 송구스러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동물은 미안함을 모릅니다. 먹이를 먹기 전에 그 먹이를 조롱하는 동물도 있지만 미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같이 촛불을 들고 같이 조국 수호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던 동료에서 한때 적이 아닌 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편에게 맞은 상처는 아물기가 참 힘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안하다. 그 짧은 한마디조차 없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7분간의 긴 통화 후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합니다. 배신자 취급을 했고 심지어 누군가는 국민의당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가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7분간의 통화 내용 중 기사화된 내용은 짧은 2분여의 내용뿐이었습니다. 통화로 7분은 꽤나 긴 시간입니다. 그 오간 내용의 일부가 설왕설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주당은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 듯 합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열린민주당과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의 통화 이후 미묘하게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른 정당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연대 혹은 합당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맞선도 필요 없습니다. 손부터 잡읍시다. 조심스럽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열린민주당과의 협력 문제가 대통령의 최강욱 대표 선출 축하전화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희모와 개혁, 희모와 국난 극복을 바라는 모든 세력이 이심전심으로 단결과 전진을 바라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통화였습니다. 정당이 선거 과정에서 자당의 후보를 위해 좀 과한 표현으로 타당의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앙금은 선거와 함께 털어내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더구나 상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라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열린민주당의 당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장명이었고 그 이름답게 합당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아마도 과거 열린누리당을 생각한 듯합니다. 열린누리당은 민주당에 속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과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개혁의 첫 깃발로 열린누리당을 주창하셨고 저 역시 열린누리당의 최고위원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열린누리당은 민주당의 역사에서 흑역사로 기억됩니다. 선거마다 연전연패했고 국민의 지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열린누리당이 이룬 성과도 적지 않습니다. 진보정당의 전유물이었던 당원의 자발적 당비를 정당문화에 뿌리내렸습니다. 비록 몸살을 앓는 과정은 있었지만 당원의 당운영 참여의 길도 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었던 뿌리는 그때의 노력 덕분입니다. 열린민주당이라는 이름은 그런 과거의 생각을 담아 더 좋은 민주당을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열린민주당과 협력을 못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더욱이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비롯한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이 기대하는 개혁의 상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상우 의원도 1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으며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 통합도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탈락자들을 영입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위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선이 끝나도 합당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민주 진보의 가장 큰 스피커인 김어준 씨는 아직도 열린민주당에 대해 단 이런 반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가 사회를 보고 있는 청취율 1위의 뉴스 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최강욱 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낙곰수의 멤버였고 누구보다 혈맹이라 할 수 있는 김어준, 양정철 등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최근 출연하여 김어준 씨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있었고 지인을 통해 만남을 제의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에 쉽게 만나지 못하고 있다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합당시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목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권과의 협력 없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총선이 끝난 만큼 강성 친문재인 지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세력과 협력해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논의는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열린민주당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의원 선발제란 획기적인 실험을 또 성공시켰으며 5월 16일 첫 대의원 모임을 갖고 위촉식 및 향후 열린민주당의 당헌과 방향에 대해 공표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열린민주당의 열혈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없이 독자노선을 통해 더욱 매운 민주당 강하고 선명한 민주당의 길을 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이겠으나 노무현이 걸었고 문재인이 걸어온 험하고 힘든 그 길을 걸어줄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도의 길을 걷다보면 새로운 길이 열릴지 지금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들어서기 전 초입까지 함께 걸어와 주었던 동료로부터 한마디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